이번 여름에 어디 놀러가? 나는 엄마, 아빠랑 같이 부산에 가기로 했어 아 정말? 나 이번 주에 강원도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아직 집을 다 안 챙겼어 얼른 챙겨야겠는데? 여행 갈 때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? 슬리퍼도 챙겨야 하고 얇은 티셔츠도 필요할 것 같은데? 그치? 똥글라스도 필요하고 그치? 그러면은 나랑 같이 짐 챙기러 가볼래? 좋아 짠! 여행 갈 때 들고 빨리 수영 공기랑 옷이랑 셀리프도 챙겼어 정말 꽁꽁먹이 잘 챙긴 것 같은데? 이번엔 즐겁게 여행 다녀올 수 있겠지? 응!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gh! 나는 여러분들! 오늘 하루ă 럴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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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만들겠습니다 마산클로 데이터를 담아요 마산클로 데이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마무리 소금을 담아주세요 태양이나 손맛을 뺏을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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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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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